삼성전자 직원이 반도체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리려던 사건 들어보셨죠.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질수록 우리 첨단 기술을 탈취하게 하려는 시도들이 늘고 있습니다. 범죄를 통해 벌 수 있는 기대 수익이 큰 반면 처벌이 약한 탓인데요. 이를 근절하기 위해 여야가 뜻을 모았으나 법원 행정처로 인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임원을 지낸 전직 기업인 7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 자료를 몰래 빼내 중국에 복제 공장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산업기술 유출은 날로 늘고 있습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적발된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총 93건. 한 달에 1.6건씩 해외로 유출된 셈인데 대부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 첨단 주력 산업인데다가 피해 금액은 25조 원에 달합니다. 이는 선방망이 처벌 때문입니다. 정경연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처리된 1심 유죄 판결 중 무죄와 집행유예는 74.1%에 달합니다. 이번 삼성전자 사건의 예상 피해액은 9조 원에 달하지만 처벌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산업기술보호법의 양형 기준이 낮은 것도 이유지만 근본적으로 국가 안보에 대한 모법인 형법 제98조 때문입니다. 현행 간첩죄는 대상을 북한으로만 한정해 외국이 국가 기밀을 수집하고 유출하거나 사주해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국가의 경쟁력이 군사력을 넘어 경제가 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 안보가 중요해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이 다 국가 안보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 안보 상황에 맞게 이 법을 간첩행위를 처벌하는 쪽을 둬야 되는데 지금 98조는 너무 제한적이에요. 적극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간첩행위가 뭐지도 지금 잘 명시가 안되어 있고. 현재 미국과 중국 등 대부분 국가들은 자국에 해가 되거나 타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해 중형에 처하고 있는 상황. 이에 여야 공통으로 개정 필요성을 공감하고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간첩죄 적용 대상에 외국과 외국인 단체를 추가해 처벌 범위를 확대하고 수위도 높이는 게 골자입니다. 현재는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기술을 해외에 유출하는 경우와 외국 정부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유출한 행위가 모두 단순 기술 유출로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 정부를 위해서 기술을 유출한 행위는 타국을 이롭게 한 행위로 간첩죄로 처벌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현재 법원 행정처에 발목이 잡혀 개정안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 유출은 산업기술 유출 방지법, 군사기밀 유출은 군사기밀 보호법으로 처벌할 수 있어 법체 계상 검토가 필요하던 겁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그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보호하는 대상도 제한적이고 기본적으로 우리 국가의 외적인 안전을 보호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걸 목적으로 하는 건 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가장 모법이 되는 이 형법 98조 자체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놓고 그다음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국회도 법원 행정처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 지금 논의되고 있는 형법 개정은 여야 정치 것뿐 아니라 대기업과 행정부 등 모두가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 확보가 앞으로의 경제 패권을 가르는 만큼 형법 개정안은 꼭 통과가 돼야 합니다. 특히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국가 핵심 기술과 방위산업 기술도 국가 기밀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함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적국과 외국을 위해 국가 기술을 유출하거나 외국 정부나 외국인 단체가 중요 기술을 탈취해가면 간첩제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최근 중국 정부가 서울 한복판에 거점을 두고 사실상 비밀 경찰서를 운영했던 일명 동방명조 사건도 처벌할 규정이 마련됩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안보의 범위를 넓혀 우리의 핵심 자산 유출을 막기 위한 노력에 국민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델리TV 문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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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